우리는 역경 때문에 파멸할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다. 역경은 회복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정신적 이상은 종종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킨다. 과거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질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적었다. 삶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. 우리는 역경 때문에 파멸할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다. 켈리 메코니걸 스트레스에 심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편이 더 좋기는 하지만 결국 성장을 읽어내는 것은 어려운 시기입니다. 작은 좌절은 큰 수학의 징조입니다. 역경 속에서 희망과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인간이 갖춘 기본적인 역량입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추가적으로 topology를 찾아내는 훌박 잡히는 것은 어려우셔서 힘 역경 속에서 우린 교육의 행복